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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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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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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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6 4 4 5 5 5 5 5 5 6 5 6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게 받는거야. 먼저 무엇으로 오는지 간에 하나님을 찾게 받는거야. 그럼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버린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는게 하나님을 찾고 무엇으로 오는지 간에 하나님을 찾게 받는거야. 무엇으로 오는지 간에 하나님을 찾게 받는거야. 너희는 먼저 구해라. 너희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유물까? 맛있을까? 이만히 예수를 안 믿는게 아니라 너희가 다 아는데 너희가 우선 어디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선이라는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깜짝이야.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는거는 나는 밥을 찾고 옷을 찾고 잠자리 찾는 목사가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거야. 나는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거야. 아멘.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지켜도 여러분이 평화로운 일을 하는게 하나님을 찾는거야.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지켜도 여러분이 평화로운 일을 하는게 하나님을 찾는거야.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거야. 지금께 젊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께 젊은 장소든 큰 장소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여호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찾아야 할텐데 사람부터 자꾸 돈부터 자꾸 명예와 벌려집니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거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고 하나님을 찾는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거야. 하나님을 찾는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keep 진찰한 하나님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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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는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해 너희는 먼저 우상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まず先に神を求め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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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믄 모든 우주가 로그인이고 마시는게 부주가 미 없이 지켜놈는데 왜 그렇게 하나도 왜냐고 하나님 두 Smells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집정이나 대지 어느 도심まで 어느 도심まで 어느 도심 현재 어느場所에 가든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나와주세요 어느 사업을 하느냐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책임지다 할 수 있는 사람만 왔어요 아멘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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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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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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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름에서 못 받는 얘기야 하나님 뭘 못한다고 너희 마음속에 우선 하나님을 찾았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다 얘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사지가 마비렛던 사람이다 마인드 못하고 그도 있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죄죽죽을 사겠으니 나를 사죄하라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십시오 나만 찾아뵙는다면 내일 평생을 나의 전제상반대의 이치를 다 바쳐 하나는 증거하고 하나는 저희의 중심으로 사야겠다 구축해야 되는 귀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내 사진은 말도 못하고 부딪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예수 예수 불러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지나니 예수 소리가 크게 나와 나 예수 소리가 크게 크게 나는 예수 소리가 크게 내 목소리가 터지더니 내 의지가 하나가 예수를 불러야 했다는 거에요 구축이나 되는 귀신 대상에 떠나가며 나만 지고 있던 졸용태에서 귀신들이 놈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벌떡이 놔왔어요 오오 아 아 아 아 내 전제상에 떨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증거합니다 나는 이론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전대사를 털어서 예수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예수 믿지 않아 너희는 죽은다면 지옥 간다 이 예수 말씀의 책금도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곱 시간씩 조약하십시오 내 목격 34년의 죽은 자를 예수 선영하십시오 만지배의 기왕이 머리 소경 취실을 했었지만은 숫자를 해야 할 수 없고 지금 인터넷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번 집에서 투약하는 것입니다 만지배의 기왕이 머리 소경 취실을 했었지만은 하나님 그러지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지배의 단돈 위론도 목표하면서 받아보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일을 하셨지만은 나는 사람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사우러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인DI融을 하셨습니다 내 자산을 팔아서 고진 예수의 교수님을 지오신 우승이 너희랑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면 왜 병가 조지 slim가를 하셨는가 내가 여기를 23년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23년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온당고 저녁부터 기도를 하는데. 밤 9시부터 기도하는데 새벽까지 새벽 아침에 출발하기 6시까지도 잠을 안되고 기도만 시키는다. 아침 6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목사야. 그네들이 행복하게 원하냐. 그네들이 살살게 원하냐. 그네들이 건강하게 원하냐.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돈을 낳으러 갑니까. 밥을 낳으러 갑니다. 옷을 낳으러 갑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따라온 자에 행복해야 합니다. ось이마에 힘을 낳으러 갑니다. 참을 낳으러 갑니다. 참을 낳으러 갑니다. tecn과의 약운입니다. 그 Athena의 약운입니다. 나의 약운입니다. 그대신이 타입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받는다. 왕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 오신 것을 많이 받는다. — 내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너희가 어디가 주анию 이자에 친구와 하나님을 앞둘히 교육을 만들고、 예수처럼 착 IP을 만들다. 아는 거짓말 못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내 욕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만나도록 하시오 네가 내 욕을 내는 욕을 내는 욕을 하시오 그런데 나의 욕을 하느냐 욕을 하시오 내가 사오로 면소 내가 목해하면서도 내가 정신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왓이오 소위에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오로 대신 욕을 하시오 나는 좋은 길을 인도해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천사와 천국을 들어서 영원히 덮고 울력과 재력과 재력과 영원히 덮고 내가 원하는 욕을 하시오 나는 욕을 하시오 나는 욕을 하시오 나는 욕을 하시오 나는 욕을 하시오 여러분 참은 자답해 봐야해 내가 삶에 하나님 제의를 죽을 수 없어 울력자와 재력과 재력이 덮고 있는 자는 의지 언제 하나님에게 먼저 보고해야 해 욕을 하시오 나는 너무나 행복했으니 밥을 한정도 안 잤는데 맞다 저 모네들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내가 뭘 못해 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삭숫통의 길을 인도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아 마시 마시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욕을 하지 말라 이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가셨으니 우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불이하게 살기 바라며 의롭게 살아라 비텀에 들어와라 그러니 이 모든 하늘과 땅바다가 필요한 말 다 처지들에 흔들어 놀러 넘치도록 준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이삭, 야호, 요셉, 예수님, 베드로, 파울, 나 하나의 거짓말 알아드라 못하드라 예수를 믿어의 천방을 믿지 않은 지옥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은 신지하기만 하면 지옥입니다 찾는 자가 찾는다 이게 찾는 자가 찾는다 예레미야 선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절 예레미야 33절 너희는 내게 와서 불을 치지면 나의 천방 너희는 내게 와서 불을 치지메 나의 천방 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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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을 받은 내 천방 그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내가 나무를 인도해 줄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로마스 4절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고객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앞으로 보통 반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세요 사업도가 없으니깐 대필이 없으니깐 매직자가 없으니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으니깐 이제 우선 하나님께 우선 하나님이라고 우선 하나님 어떤 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받으려도 내가 월급을 받으려도 우선 하나님께 시킬질들이야 우선 하나님께 시킬질들이야 우선 하나님께 우선 안 한다고 우선 하나님께 시킬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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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하나님께 시킬질들 내가 월급을 받을까 우선 하나님께 여 skirts 일어나자마자 입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낼텐데 일어나자마자 돌을 찾고 납품을 찾고 아내를 찾고 직장을 찾고 옷을 찾고 밥을 찾고 나를 찾고 마태봉 6장 33절은 너희들은 먼저 우선 그의 나라 흐른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른 길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걸 도와야겠다고 성격 66권은 하나로 묶어놓은 부절이에요 인간들이 먹을라, 입을라, 마실라, 편안하라, 다 아니면 내 자랑들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심층들은 그네들을 먹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을 위해서 먹는 걸 믿어 보사 하나님의 의인을 잘못받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먹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단자 모자서 감사하고 오늘보다의 일을 인도하시오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냈다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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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남편, 아내, 자녀, 성자, 손녀 그거보다 하나의 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당정 내가 몸이 아프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유명한 의사가 없어요 어디 좋은 약 없어 웃는 것들 다 참고하자 회개해야 된다 제 창립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늘 세수는 세풀에 담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면 이렇듯 모든 걸 되찾는 역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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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찾으라이디아 누굴 찾아? 아침에 일하자마자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거야? 근데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한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이디 그 다음에 내 것을 찾으라니 자 왜 사람들이 이 땅에 행복하지 못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씨앗이 아무리 좋더라도 토양이 맞는 토양을 찾아야만이 백배율을 싫어했고 토양이 척박하면 그 나무가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는거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라니 맞는 직업을 찾아야됩니다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이 야마라는 골프채가 옆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거를 일본 저녁에 시험을 해야지 옛날 거란 말이야 昔のヤマハゴル프クラブ 그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이걸 좀 찾아봤나요 그거를 찾아봤나요 그거를 찾아봤나요 그거를 찾아봤나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한국 전국에도 10년 전 보니까 내가 일본의 김장규목사에 천연자는 천연에서 찾은 거에요 그 사진을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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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법이라는 사람은 19년 동안을 고생했고 있습니다 19년에 그로우를 их 여기 일본에서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10 몇 년이 됐다 20 년이 됐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20년 30년 고생한게 당년에 백비의 축복이 온다는 걸 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심양과 심양의 교량은 심기에 낳게 되어있는 겁니다 흑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흑인을 낳게 되어있습니다 백인과 백인은 백인을 낳아요 황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황인을 낳아요 심양이 심양끼리 결혼하면 심양을 낳는다 얘기야 흑인을 싫어하니까 흑인은 흑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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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을 낳는다 그런데, 야곱이 신앙의 부터 찾기 시작했더니 심양이 심양과 교매한데도 전베이가 나와가지고 전베이는 내꺼되게 하니깐 그 외삼시 그래라는데 그가 엄청난 일년 만에 수 없는 양을 낳아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교매하나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白い羊同士が競馬にしたりなっているところから、殻のある羊が生まれて、それが全部役部のものとなって、そのおじさん、ラーヴァンとの約束通り、自分のものになる、そして財閥となる出国が出られたわけです。 皆さん、皆さんに合わない料理などをいやいや食べるから飲んでしまうんです。 合わない人といやいや暮らすから、自国のような日々を生きる。 合わない仕事をいやいややっているから苦難の中を生きる。 私の仕事は、神様は求めなさい!探しなさい! 네 족성을, 네 직업을, 네 취미를 너희를 받는 것이지 않으려면 끝내 참아라 이게 사이버 만에 사과시, 다서나게 그런데 얼른 뚱딱 이것은 됐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됐으면 아니라 이것을 싫애해야 된다 이거 이것은 됐으면 아니라 이것을 싫애해 꼭 맞아야 된다 이거 이것은 됐으면 좋겠지 전기와 고도가 맞아야지 고도만 아무리 빛을 공부할 거야 고도가 맞지 않는다 신앙에 맞지 않는다 사상에 맞지 않는다 환경에 맞지 않는다 물에 맞지 않는다 음식에 맞지 않는다 식말에 맞지 않는다 철학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행복을 주방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에게 준 직업은 내 취미 같은 게 하나님의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준 직업은 내 취미 같은 게 하나님의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취미가 제 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시야씨 좋아도 토양에 맞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줄 오늘 여러분이 내 영원히 은적 미고 이 노래를 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불렸던 거예요 전국이나 지역이나 하늘나라로 청약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했잖아요 자기와 마음이 맞는 자를 찾는 게 지혜인 걸 믿어봅시다 아멘 사도인들 13장 1시기 절에 신경전 13章 22節に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神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사울과는 맞지 않아서 갈라섰고 다이수가 내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잃었다고 얘기했어요 사울과는 맞지 않아서 사울과는 맞지 않아서 다빛고 다빛고 다이수가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택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택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볼 것 같으면 마가오는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례를 낳아서 기도를 원한다면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그 마음이 자기의 열두를 택해서 하나님에 일어라 여러분이 음식점으로 하는 데 여러분이 음식점으로 하는 데 주목원과 마음이 안 맞지 주목원과 마음이 안 맞지 그 마음이 안 맞지 그 직업과는 목회가 하는 데 전도사와 목사가 마음이 안 맞지 결혼을 하는 데 마음이 안 맞지 정치를 하는 데 마음이 안 맞지 여행을 가는데 마음이 안 맞지 가까운 길은 혼자 갔다 올 수 있지 마 먼 길은 마음이 맞는 자와 함께 가요만이 행복한 길은 행복한 길은 마음이 안 맞지 행복한 길은 행복한 길은 행복한 길은 알아왔어요 30년을 들어요 30년을 동호하고 뭐가 맞지 마음이 맞지 마음이 맞지 신앙이 맞지 목표가 맞는 걸 목표가 맞지 아멘 아멘 늦었다고 신앙할 때가 가장 빨리 봅니다 어소이도 그 기쁘스가 최고의 아 난 늦었다고 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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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이가 70이예요 난 늦었다고 신앙할 때가 난 지금부터 하고 다시 신앙할 때가 그래 신발도 미국에 나가다가 찾아 신앙할 때가 그래서 골프채가 일본에다가 해소 난 음식 여러분이 사도 내 바짝만 안 먹을 나는 내가 맞는 취미 사랑한다고 골프를 치러 가죠 마음이 맞는 사람 하면 안다 나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깊은 데를 가야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억지 취약이란 게 힘듭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기만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이 인생은 우대에 서 있는 배우와 똑같은 겁니다 배우 이 지구촌이라는 우대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의 배우라고요 조연이 맞는 사람은 조연을 하는 겁니다 조연이 맞는 사람은 조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보검이 알아요 여러분 박보검이 알아요 여러분 박보검이 알아요 그 아이 내가 죽을 곳에 사자 가지고 이름 지어져 가지고 그 친구는 용화병을 만든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성장 발전했냐 먼저 하나님의 성비 조연아서도 EVM에 반주 개거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2분의 2분의 1의 반송 피아노을 히히고 그가 상을 받을 때 반송 피아노에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호소의 곡을受ける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사를 타고 가야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자에 행동하라 나에게 맞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맞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업에 선대고는 안 돼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업은 손을 잡고 사업은 안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와 덕으로 마음이 핫팔 아브라미나의 친구라는 뜻을 준다고 하죠 예수님도 보세요 일곱 귀신이라 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저자가 마음이 막히니까 귀신이 됐던 저지만 마음이 막히니까 같이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고통만 합니다 피곤합니다 병영합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하면서 죽어온 거는 나에게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걸 믿음을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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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들어본 시간 이게 맞으리더러지 신나지 성경의 12시파에 대해서 모두가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 99%가 억지로 맞춘 나라에게 자기가 맞는 걸 안 찾아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여러분은 사람을 찾고 음식을 찾고 직업을 찾으세요 나의 짐승들 짐승도 그래서 환경이 맞지 않으면 환경을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 망물에 영장한 사람들이 환경이 맞지 않는 억지로만 있다면 병이 오지 스트레스가 오지 삶의 욕이 없지요 아주 추적자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이 내가 찾아라 좋은 환경을 찾아라 좋은 사람을 찾아라 좋은 직장을 찾아라 내가 습바라는 걸 하나님의 주인 여러분의 천지로 찾아라 아なた가 여러분이 되길 수 있는 아, 견적을 미치게 하세요 そうですか? そ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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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ですか? そうですか? 本当に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아이고 자, 내가 물어보고 계세요 한식이조와 일식이조와 양식이조와 한국식이조와 아, 한국식, 중국식, 영식은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 상식이조와 ㅎㅎㅎ 今日isted ear 2. 日本料理、韓国料理、洋食、中食 《日本食》 《日本食》 《アメリカ》 난 중국 음식 난 중국 음식 난 제일 좋아하는 게 중국 음식 한국 음식은 더 좋아해 난 한국 스타일 보다 미국 스타일이 더 좋아해 난 남미 스타일이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은 나이 물어보고 학력 물어보고 그 가문 물어봐요 미국 사람 남미 사람들은 나이도 안 물어봐요 그냥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 미래의 꿈만 물어봐요 하나님도 과거를 물어보지 않고 미래의 꿈을 물어보고 미래의 꿈을 나이도 안 물어봐요 나이도 안 물어봐요 나이도 안 물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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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사람이, 다이았차는 기분이 좋겠어서 나쁘겠어. 진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에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맞아야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옷이 맞아야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신발이 맞아야 편안한 겁니다. 근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안 찾잖아. 아무거나 막 먹잖아. 아무거나 막 먹잖아. 이런 영혼을 한다. 내 영혼에 맞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 영혼에 맞는 것을 깨달아요. 아멘! 아멘! 배움에 맞는 것은 실천이다. 배움에 맞는 것은 실천이다. 学びの最後は 실천이다. 이제부터 실천해야지. これから 실천을移しましょう. 아멘! 아멘! część承認해 주시는가! 이걸 Wissenschaft thee? 1번聞いてみます. 당신이 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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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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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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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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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트라마시아! 주님의 세상 속도로 이 괴만 참을 넘치면서 이 괴만 참을 넘치는구나 우리 여사 바이든 그 딱딱한 나라를 둘러봐 숫자 대단한 나라를 모두가 회의까면 얼마이 처럼 부르지라! 무엇이 먹을까 마시니 과연 엮여지 말라 너희나 부르죠 기다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원트라마시아! 이 모든 신을 보이시라 하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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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수! 하여수! 하여수!집사! 내랫은 이스라면에서! 이스라멘! 어? 200 200 내 세상 밖으로서 예수 나의 범죄와 나의 지금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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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로 팔라게 살살 지금 나의 은신 licence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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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tra 나의 About 지금 내가 하는 게 전문기니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마요 높이로 우선 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골이 내게 정리하시네 줄이 밝은 빛대사 어둠의 잔에 나의 모든 것마요 높이로 우선 바닥에 지금 내가 하는 게 전문기니 내 죄를 우리의 원망을 끊지 마니 나의 모든 것마요 높이로 우선 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골이 내게 정리하옵게 돼 세계 성령이 가득스러워 나의 맘에 다 원해가주 어느 공범의 태산을 지켜주 내 맘에 수락해가서 설령 고수고 고만하고 나의 모든 것마요 높이로 우선 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골이 내게 정리하옵게 돼 내게 정리하옵게 돼 우리의 원망을 끊지 마니 우리의 원망을 끊지 마니 우리의 원망을 끊지 마니 나의 모든 것마요 높이로 우선 바닥에 사랑의 눈빛을 선고 계산하네 내게 저와 가만히 해 주님 밟고 전해서만 나의 모든 걸 막아가리 지금 내가 저와 가만히 해 주의 목도가 되기 하네 사회의 모든 걸 변하고 불빛을 선고 계산하네 사랑의 눈빛을 선고 계산하네 내게 저와 가만히 해 내게 성령을 가만히 해 나의 모든 걸 변하고 모든 걸 변하고 내게 성령을 가만히 해 나의 모든 걸 변하고 불빛을 선고 가만히 해 내게 성령을 가만히 해 내게 성령을 가만히 해 내게 성령을 가만히 해 내게 성령을 가만히 해 아멘 변하는 거예요 악을 기억지 말고 악을 기억지 말고 이제 부터에도 진기 치운 것도 나에게 맞는 머플러 나에게 맞는 안경 안경이 맞이해 도수가 맞이해 만이 그리쳐들어 보이지 맞지가 않은 걸 피면 눈도 버리고 그렇잖아 악을 기억지 말고 각오가 전부 섹히 삐지 지분이 아는 건 그리쳐들어 보이지 메가네 뭐 지군이 아는 게 도수가 아는 게 메가네 메가네 목숨을 하는 데는 행복이 없어 나에게 맞지 지군이 아는 게 나에게 맞는 것 이제 곤방을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행복을 잃은 사람 행복을 잃은 사람 지속을 잃은 사람 모두가 자기 입학을 시작 내가 자신의 자리에 대해 여러분의 아들땡이 해 내게 지군이 아는 게 성장처럼 내게 대인의 만족을 하지 말라고 그들은 적성에 맞는 걸 가르치게 해 대인의 만족을 잃은 게 대인의 만족을 잃은 게 그들대로 적성에 맞는 걸 대인의 만족을 잃은 게 결혼을 지는 사람 오게 해야지 엄마가 없지 결혼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아버지가 eigene 성장에 대해 정보를 지는 사람 정보를 지는 사람 정보를 지는 사람 정보를 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를 지는 사람 그의 신과는 그의 신의 신과는 이런 사람 그의 신과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 맞는, 사람 맞는, 음식 맞는, 장소 맞는, 환경 맞는, 옷 맞는, 신과는 모든 사람 이게 진지다. 이게 진지다. 자 이 꽃 정도가 다 다르잖아. 이게 장미가 부가가 됐어. 이 바라가 기구는 없지. 먹지로 부가가 된다고. 먹지로 장미가 된다고. 먹지로 장미가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진지다. 이게 진지다. 근데 목사가 맞지 않아요. 죽을 맛이야. 음식이 맞지 않는 거 먹어봐요. 죽을 맛이야. 물체만 먹으라는 거야. 나는 병원에 오면 환자들이 그럽니다. 기도해주면 안다며.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빨리 회복된다고. 난 35년으로 가려왔어. 내가 먹기 싫은 거 너무 좋아하고 안 돼. 먹기 좋은 거 맛을 좋은 거 보고 기분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죽음이 나야. 내가 싫은 사람은 어떻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싫은 건 죄입니다. 싫은 사람은 무슨 죄인입니다. 입고는 거고 termina. 싫은 사람은 어떻게? começa 죽을지. 내가 싫어하는 일, 일해봐요 피곤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해도 피곤하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마다 밤에 나는 기도가 좋으니까 밤을 새서 기도가 내가 뭐 잠 안 잔 사람 같아 아니 한국에서는 내가 늙은 일이라고 전체로도 공짜고 버스도 공짜고 어디가면 공짜고 난 공짜 안 해요 난 돈을 해요 왜 늙은 일을 못하는 소리에 들어 나는 나고 늙은 일을 못하는 소리에 들어 기분이 굉장해 내가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정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나고사 Convite 나는 그것을 어떻게 부르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소리에 들어 나는 나는 너는 너는 свое 내가 너는 저의 일을 못하는 소리에 들어 내가 너는 그의 시간을 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는 네 내 너는 왜 나고 너는 왜 나고 내가 너는 왜 나고 내가 너는 왜 나고 내가 너는 왜 나고 내가 너는 왜 나고 기분 좋은 얘기하고 기분이 나쁘지게 시작해요 기분 좋은 얘기하고 기분 좋아지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정말요? 우리 내일도 내가 설교해 주겠지 우리 성경을 내가 근거로 선호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해봐요 내 주인이 죽겠다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뭐라는지 알아요 야 죽을 준비를 해 주인이 죽겠다라니까 그 다음에는 야 기분 좋다고 하면 세포도 드리대요 야 기분 좋게 기분이 좋게 준비하시오 아 주인이 노래 부르지 그 노래 부를 준비해 주인이 울지 울 준비하자 내 영혼이 내 생각과 육체를 실어 나의 생각이 너의 육체와 여러분 인생을 확보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강화의 양호가 내 생각과 육체와 여러분 인생을 확보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인의 수사다니구 은혜가 내 음악으로 기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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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 난 행복해요 어디서 어디서 이제 난 행복해요 예수아에서 예수아에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 난 행복해요 어디서 어디서 예수아에서 이제 난 생동체 예수아에서 예수아에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아멘에 씨앗이 좋더라도 토양이 맞아야 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럼 너에게 맞는 것을 안개해 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전개 돼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아에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아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아에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아에서 감사의 이름을 드릴 모든 것을 도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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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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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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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들어왔어? 왜? 왜? 너! 왜 들어왔어? 내가 예수님을 어쩔 줄 알아라! 이리께! 가! 왜! 깨끗함을 받았잖아! 왜! 이리께! 깨끗함을 받아라! 에이멘! 아멘! 이리께! 니에 소원하는게! 고기로! 자! 아! 니가 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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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어! 이놈아!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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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아멘 lit 너도 이길 말합니다 너도 이길 말합니다 아멘 아멘 으 너도 이길 갈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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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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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를 왜 하피도 한 번만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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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뭐? 왜 들어왔어? 왜? 가! 내가 인수의 무려는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올바를 가르쳐주십니다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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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좋은 믿음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좀 하는 흥인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왜 튀고 있어 인마 너 야 이 악하고 저놈 가 아 예수 그리스도 내 깨끗함을 받고 오늘 말씀 너의 삶이 저의 육성은 저의 육성은 왠지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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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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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kaa fucking Next 야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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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기도하고 말하면 말하면 아멘 내 자녀에게 아멘 아멘 주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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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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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